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스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스 시흥과 함께하는 문성화입니다. 에피소드 2 실습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실습 시간에 이어서 강연을 할 때마다, 한 매 에피소드마다 실습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습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에피소드 2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배워봤던 해시나 아니면 과반수가 이렇게 작업 증명을 했을 때 하나로 블록체인에 있는 사실이 모아진다는 그거나 아니면 각각 노드는 각각 트랜잭션을 검증한다는 사실이거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 실습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시간에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언더스 닷컴 슬래시 블록체인 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음 부분은 모두 저 너무나도 잘 아실 그 해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데이터 제가 해시해야 될 데이터고요. 밑에 해시 값이 나와 있죠. 여기서 뭐 복습을 하자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해시 값이 나오고 제가 1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해시 값이 바뀌죠. 근데 1점을 하든지 아니면 1을 하고 느낌표를 하든지 공백을 하든지 해시 값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1, 2, 3이라고 했을 때 특정 해시 값이 있고 이것을 뭐 3, 2, 1이라고 했을 때 이 해시 값이 뭐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바뀐다는 거 이거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부분은 이제 블록입니다. 이제 여기에 논스 값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최고율 실습에서 배웠듯이 논스 값은 이것을 이제 무한 대입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앞에 0이 몇 자리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값인데요. 자, 이게 이제 블록 1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블록 값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당연히 이 해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블록 값과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해시해서 이 앞에 0이 몇 자리 이하로 나와 이 논스 값을 넣었을 때 몇 자리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빨갛게 뜨죠. 하지만 제가 만약 1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에게 뭐 1 비트코인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꿨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해시 값 앞에 0이 없어지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A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채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굴을 하면 어? 어? 19,705가 되면 여기 해시 앞에 다시 4개의 이제 0이 떠오르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아 이게 이 논수 값이 이 지금 블록 1에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거의 답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블록 숫자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한 블록 만까지 갔는데 만에 가면 다시 0이 사라졌죠? 그러면 똑같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논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채굴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채굴을 하면 아 네 이제 46,805 이때쯤 되면 다시 이게 유효한 해시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다시 이제 해시를 처음 했고 그 다음에 블록으로 넘어가서 논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이겠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4, 블록 5까지 이렇게 5개의 블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같지만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블록체인에서는 이전 블록에 해시 값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블록 1의 해시 값이 뭐 0, 4개 그 다음에 1, 5, 7, 8, 3, b 라면 여기 블록 2에는 이 이전 해시 값의 0, 4개 1, 5, 7, 3, 8, 3, b 그러니까 첫번째 같은 경우는 이전 블록이 없죠. 첫번째 블록은 대신 첫번째 블록의 해시 값이 두번째 블록에 이전 블록 값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블록의 해시 값이 세번째 블록의 이전 블록 해시 값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블록 5까지 가서 여기 블록 5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면 보시듯이 사실 이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섯번째 블록의 해시 값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뭐 네번째 블록의 해시 값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세번째 블록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나 논수 값이나 혹은 블록 숫자나 블록 숫자는 제가 손은 안되겠습니다. 근데 논수 값이나 데이터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뭐 2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블록 3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바꾸면 3, 4, 5 모두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맞습니다. 물론 참고로 이 시습 보시면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제가 말하는 걸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좀 더 와닿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에 1이라는 데이터를 추가를 했을 때 다 바뀝니다. 이게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 1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블록 3의 해시 값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블록 4의 이전 블록 해시 값도 바뀌고 블록 4의 해시 값도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블록 5의 이전 블록 해시 값도 또한 바뀝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블록 3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블록 3, 블록 4, 블록 5까지 모두 채굴을 해야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유효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블록 3을 일단 채굴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록 4를 채굴을 하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논스 값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블록 5까지 채굴을 해야 되는 이렇게 원래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을 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금방 제가 채굴을 했을 때 블록 3의 채굴이 블록 5의 채굴 블록 3이나 4의 채굴이 블록 5의 채굴보다 좀 더 오래 걸린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뭐 비트코인에서 제가 한 블록을 채굴을 할 때마다 정확히 10분이 걸리는 것보다는 평균 10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블록 3은 10분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블록 4가 가장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논스 값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오래 걸렸고 지금 블록 5를 봤을 때는 대략 블록 3의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한 2분의 1로 줄었겠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지만 이 친구들이 누구는 10분보다 좀 더 많고 누구는 10분보다 좀 더 적고 누구는 딱 10분인데 이것의 평균을 냈을 때가 얼추 10분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금방 저희가 봤던 거는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전 블록 예를 들어서 블록 1에서부터 5까지 있는데 제가 블록 2의 값을 하나라도 바꾼다고 하면 블록 2, 3, 4, 5 모두 유효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가 채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요.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슬 하나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1만 바꾸더라도 그 나머지 사슬 후반부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금방까지는 저희가 하나의 블록체인을 놓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의 블록체인이 아니라 다수의 블록체인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줌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실습을 꼭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와 B와 C 이렇게 각각 한 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명이 각각 1에서부터 5까지의 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각 블록체인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비교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검증을 하겠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Peer A 그러니까 A의 두 번째 블록에 1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여기서 유효하지 않은 블록은 사실 1에 블록 2부터 블록 5까지밖에 없고요. Peer B에 1, 2, 3, 4, 5 그 다음에 Peer C에 1, 2, 3, 4, 5 이 친구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Peer A는 Peer B와 Peer C를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저희가 아는 거는 Peer A가 봤을 때는 자기의 블록이 이제 2, 3, 4, 5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Peer B와 Peer C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자기가 그대로 다운을 받을 텐데요. 그러면 다운을 받고 난 뒤에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블록 5나 아니면 각각 Peer B, C에 B와 C에 블록 5가 동일한 논스값을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친구들이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Peer A는 그럼 이 친구들한테 2, 3, 4, 5를 다 다운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작업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그러면 51% 공격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에서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작업 중형 룰은 누가, 누구누구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누가 더 긴 체인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Peer B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이제 블록 3, 4, 5가 이제 유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Peer C 같은 경우는 4, 5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자 Peer B는 Peer B는 3, 4, 5가 문제가 있고요. Peer C는 4, 5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Peer 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없다고 하죠. 블록체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Peer A는 1, 2, 3, 4, 5가 전부 다 유효하지 않는데요. 자 A가 A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켜지면서 이제 이 친구가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B와 C와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를 자기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상황에서 누구의 블록체인을 다운을 받을까요? 비트코인에서는 긴 체인 룰 하나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긴 체인 룰 그러면 이 친구는 B와 C를 접했을 때 C의 블록체인을 다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자기가 수학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 일단 C가 가장 많은 난이도가 쌓여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C의 블록체인은 다운을 받는데요. 자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만약 C는 이제 C는 지금 보셨을 때 당연히 자기는 블록 4를 이제 채굴을 하려고 하겠죠. 맞죠? 그리고 P와 B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3을 그러니까 P와 C는 C는 블록 4를 그 다음에 B는 블록 3을 채굴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B가 B가 C를 발견했을 때는 B 같은 경우도 P와 C의 이 블록 3 논스 129937 이 블록을 자기도 다운을 받고 채굴을 하겠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 상에서 항상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서로를 찾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아니면 블록이 제때제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C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C가 블록 3과 블록 4를 어 C가 블록 4를 채굴하고 있는 경우에 B가 블록 3과 블록 4를 채굴하게 됐다 채굴에 성공을 하게 됐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P와 B가 이제 블록 3을 채굴하게 됐어요. 그래서 A가 봤을 때는 P와 B의 블록 3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P와 C의 블록 3도 유효하다면 사실 A는 이 상황에서는 만약 B를 먼저 찾는다면 B의 블록을 다운받을 것이고 C를 먼저 찾는다면 C의 블록을 많이 다운받을 거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C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의 블록을 다운받을 받지만 만약 B도 C만큼이나 블록이 길다면 그리고 그만큼의 난이도가 쌓여져 있다면 당연히 C도 다운받을 것입니다. 아 B도 다운받을 것입니다. 만약 C가 블록 4를 찾는 와중에 B가 블록 3과 블록 4를 어떻게든지 채굴을 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지금 봤을 때는 B가 가장 긴 난이도를 가장 긴 체인을 가지고 있고 난이도가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A는 물론 아까는 블록 3에서 피어 C를 다운받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피어 B가 이제 블록 4까지 다운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가장 긴 체인 룰이라는 것은 난이도가 어디에 가장 많이 쌓여 있는가 그리고 수학적으로 피어 A는 다운받고 이것을 하나하나 검증을 할텐데 수학적으로 어떤 친구의 답변이 맞는가 그거 하나만을 봅니다. 딱히 충성심 그런 것도 없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소학적으로 맞는 답을 찾는 거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큰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방까지는 저희가 데이터필드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철수 철수가 영희한테 5비트코인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제가 뭔가를 데이터를 만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나 아니면 정보는 거래정보죠. 그래서 토큰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거래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줌인을 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와 같은 경우입니다. A와 B와 C가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거래정보가 뭐 트랜잭션 거래죠. 그래서 다시가 빙글리한테 뭐 25불을 보내고 엘리자베스가 제인한테 4.25를 27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쭉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뭐 이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매번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뭐 사실 비트코인을 쓸 때 뭐 제가 돈을 보내고 난 뒤에 이게 한 블록에 등록이 되면 다른 돈을 연달아가지고 다음 10분 이내에 보낼 일은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단순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던가 그러면 유효해지지 않죠? 아니면 받는 사람의 이름 혹은 혹은 이 사람들의 액수 하나만 바꾼다 하더라도 아까 데이터필드 자체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값 자체가 변하죠. 그래서 거래 데이터 이제는 거래 데이터로 넘어갔지만 이것도 아까 봤을 때 데이터값과 완전 완전 동일하다는 거 아까는 크고 이렇게 비어있는 흰색 칸이 왔다면 이제는 각각 트랜잭션이 여기는 거래가 이 블록에 있는 거래 내역이 5개가 있고 1, 2, 3, 4, 5, 6, 7 이 블록에 있는 거래 내역이 7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뭐 그 51%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가장 긴 체인 룰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여기서도 유효합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넘어가 최종적인 부분 코인베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토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25불이라고 했지만 비트코인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서 하나가 거래 내역을 쭉 추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이 거래가 어떤 블록에서 발행이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직 이 토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코인베이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래까지 간다면 자 블록 1에서 채굴이 됐을 때는 지금 100불 지금 코인베이스를 비트코인 상으로는 50비트코인 그 다음에 25비트코인 12.5 지금 12.5 비트코인인데 코인베이스를 저희가 100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발행된 양이 블록 1을 채굴했을 때 발행된 양이 100불이고 이게 안더스라는 친구한테 갔다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 1에서 이런 코인베이스가 나와있고 블록 2로 갔을 때는 이 100불을 받은 안더스에서 안더스가 소피아, 루카스, 에밀리, 메디슨 이 친구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불가능한데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 블록에서 얼마나 채굴이 돼서 나오는지는 정해져 있는데 혹시라도 이 친구가 안더스가 욕심쟁이여서 블록 1에서부터 200불을 코인베이스로 약 2배를 코인베이스로 받았다고 하죠. 자 코인베이스도 데이터 필드에 그대로 데이터 란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트랜잭션을 제가 하나 바꿨던 것과 동일하게 이 친구가 받는 금액을 바꾼다 하더라도 모든 게 변하고 아니면 안더스가 아니면 앤드루라는 친구한테 보낸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게 변하게 됩니다. 이건 또 같은데요. 안더스가 100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친구가 안더스가 소피아한테 10불을 보내고 루카스한테 20불 에밀리한테 15불 그 다음에 메디슨한테 15불을 보냈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 라고 하더라도 다시 확인하시는 것처럼 하나만 받고도 해시값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안더스가 트랜잭션 첫 번째 블록에서 100불을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에서는 지금 안더스가 에밀리한테 15불을 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에밀리는 잭슨한테 또다시 10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잭슨은 라이언한테 지금 15불을 보낸 거를 보실 수 있죠. 이제 물론 잭슨이 어떻게 라이언에게 15불을 보냈냐. 그러면 여기 보면 에밀리가 잭슨한테 10불을 보내고 메디슨도 잭슨한테 5불을 보내서 이 친구가 지금 15불이 합이 있겠죠. 그러면 15불을 가지고 잭슨을 라이언한테 보냈는데 동시에 소피아가 잭슨한테 또다시 8불을 보내요. 그러면 잭슨은 지금 8불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잭슨이 지금 2불을 알렉산더한테 보내고 이 2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잭슨은 합 6불이 남아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1불을 보냈다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부분도 틀리게 됩니다. 왜냐 소피아가 잭슨한테 8불을 보냈을 때 2불이 가능했는데 만약 소피아가 잭슨한테 1불을 보낸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불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통해서 저희가 추적을 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래는 당연히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 B, C 똑같이 3명의 피어가 있고요. 이 피어들이 어떤 내용을 공유하는지 이거는 하나로 저희가 아까 디스트리뷰티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듯이 이게 가장 긴 블록이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많이 쌓인 난이도가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서 한 가지로 사실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에피소드 2 실습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블록체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세계의 노드이긴 하지만 세계의 노드에서 어떤 식으로 51% 공격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합의를 이루는가 혹은 과거 블록을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이 과거 블록을 바꿨을 때 다른 사람은 다음 블록을 채굴하는 동안 자기들이 연달아서 몇 개의 블록을 같은 시간 안에 채굴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까지만 한다고 해서 매우 개략적인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까지만 아시고 추가적으로 더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소합니다 시리즈는 이것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좀 더 깊게 내려가서 어떠하게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구현하는가 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만약 그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꼭꼭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구독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제 이 에피소드가 나갈 때쯤 되면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디스코드 채팅방을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 들어와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매주마다 몇 개씩 올라가는데 알람을 맞춰서 여기 밑에 제 이름을 옆에 보면 이게 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람으로 세팅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올때마다 이제 통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길고 긴 시습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본 강의로 돌아가서 더 재밌는 이제 이번에는 3장 11장 그리고 100서 이 내용을 다룰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재밌게 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곧 봐요. 안녕.